1월 13일 수요일 새벽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하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 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하께 부르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하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진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하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하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17세기를 대표하는 영성의 대가 중에 잔르 귀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여러 책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라는 책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애쓰는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잔르 귀용이라는 사람은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두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기도하기 가장 좋은 본문이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10편 말씀입니다. 10편은 기도의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10편을 기록한 수많은 저야들이 눈물 속에 광약길 한복판에서 만난 생생한 주님의 임재를 고백하고 있는 시들입니다. 10편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10편 고백들을 통해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 두 가지를 마음에 두고서 우리가 10편을 묵상한다면 주님의 더욱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심각한 스트레스 가운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국적인 어두운 밤이 찾아오고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질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버티는 것도 힘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광야 인생길을 걸으며 이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10편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10편 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한글 성경 표지에 보면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 표지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라는 제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은 이이다. 사랑하는 압살롬 이 아들 뿐만 아니라 믿었던 신하들마저 다윗의 편이 아니라 젊고 힘있는 압살롬에게 붙어서 함께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와 환호성을 받는다 해도 주변에 한두 명만 나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괴롭히면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지금 다윗은 실제 그를 죽이려고 쫓아온 자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입니다. 어찌 그리 많은 대적이 나를 치려고 합니까? 하면서 하소연하면서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을 중심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 2절과 같이 조롱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람들이 조롱하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하나님께마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절망의 순간 어둠의 시간을 지금 다윗은 보내고 있습니다. 10편 3편은 다윗이 과거에 바세바를 범한 죄 때문에 징계받는 것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그 죄악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 고난들이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애매한 고난도 있고 욕처럼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가 다 해석할 수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이 고난이 절망적인 상황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는 있지만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3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의신이이다 이 소망이 다 끊긴 상황 이러다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정반대로 시선을 돌려 고백합니다. 여호와 만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이 절망 속에서도 나의 머리를 드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다윗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3절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불을 지지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언제나 우리가 불을 짓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분 우리가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갑자기 예상치 않게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면 주님을 부리지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곤히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신앙의 진정한 정수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그동안 내가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절망의 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 아 실상 내 힘으로 믿음을 지켜온 것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당장 죽음의 위협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지평 기자의 고백밖에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여기서 붙드시미로다라는 말은 진행형입니다.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붙드시미로다라는 원어를 살펴보니까 지탱하다, 떠받치다, 지지하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탱해 주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항상 떠받치고 우리의 삶을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나를 영원히 붙들고 가신다는 이 확신 이 주님의 붙드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변치 않는 주님의 붙드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붙드심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십니까? 6절입니다. 천만이 나를 애웠사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이 나를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7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모든 원수를 갚아주시는 주님. 또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친히 원수를 대신 갚아주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복을 풍성히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십니다. 사랑한 여러분 혹시 갑자기 밀어닥친 어려운 상황 속에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깊은 어둠 밤 한가운데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절망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우겨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늘 꼭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나를 꽉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붙드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담대히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깊은 절망의 밤, 너무나 힘겨운 시간들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수, 공격해올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그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붙드심, 그 붙드심을 확신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눈물의 골짜기, 이 어려운 상황들, 모든 것들을 나를 붙들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확신하며 주님 승리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